한 번 해보겠습니다. 버리게 죽참지게. 이 노래 2M 선배님의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. 제가 저희 회사 빅히트 오디션을 볼 때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. 정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 있어 내 생각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일 없이 웃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엔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 죽일 바에 본다 제가 그 오디션 보는 감정 그대로 노래를 불렀는데요. 겨우 불렀어요. 그래서 되게 아쉽고 다음에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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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